지금 핵심이 뭡니까? 김건희의 VIP 노름, 공천개입은 범죄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김건희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방송을 보니까 이제 서정욱 씨 같은 입장, 딱 그런 스탠스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열심히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영상의 댓글들을 봤어요. 댓글들을 쭉 보는데 이야... 서정욱 나오면 구독 취소합니다. MBC 실망입니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만큼 이거를 쉴드 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도저히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그게 바로 지금 이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논란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떤 입장입니까? 특별검사법, 한마디로 특검법 처리 명분으로 삼는 동시에 이거는 김건희 게이트로 당연히 번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나락을 간 사람이 있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선 씨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김영선 씨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근데 많은 시민들의 생각, 이게 과연 김영선 한 명의 문제일 것이냐? 절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왜 도대체 저런 얘기들을 하지? 하다가 점점 더 많은 취재가 이어지고 다양한 폭로들이 나오면서 아, 저래서 저런 말들이 나왔던 거구나. 심지어 예전에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던 것도 야, 여기서 이게 드러나는구나. 뭐 자기 딴에는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나가가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사과 정도랑 제2부속실 정도 하면 되지. 요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고런 말들이 결국 여기서 엮이는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도 여태까지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건 빼박이다. 가장 심각한 위기다. 조금 요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김건희 씨를 막 쉴드 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선의의 조언 따위 얘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러면서 김영선 비례 1번도 사실이 아니다.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힘당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국힘계열 평론가 일부가 뭐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내가 그 당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다. 자기가 한마디로 국힘당의 전직 대표로서 국힘당 내부의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입 열면 니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요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도대체 저기에 개혁이 어디 있고 젊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마치 무슨 개혁적이고 나름 젊고 참신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포장을 해주시는 심지어 민주진영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각자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보는데 다만 도대체 저 하는 꼬라지가 어디가 참신한지 모르겠다는 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삼중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꼬리표 하나 붙이자고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겁니까? 이 사람의 본질, 이해찬 대표님이 7선이었고 자기는 마이너스 3선, 도합 10선의 차이가 나는 이해찬 대표님이 선거의 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본인 선거 다 이기셨어요. 그런 이해찬 대표님한테 훈수두고 조롱하고 그랬던 인간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해찬 대표님한테 그렇게 훈수를 두는데 도합 10선 차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펜코 유저들이 뭐라 그랬냐 야 언제쩍 이해찬이냐 우리 준석이 형이 이렇게 하버드 천재가 조언을 해주면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막 난리난리를 쳤어요. 근데 정작 제가 이준석 씨를 비판하니까 심지어 이준석 씨가 차단을 하니까 이준석이 지금 급이 얼마나 높은데 마이너스 3선이었죠. 그때 페북 차단한 것도 이준석이라는 사람 뺏지다기 전입니다. 심지어 본인은 열심히 민주당 대통령 그리고 대선후보 페이스북 와가지고 댓글 남기면서 어그로란 어그로를 죄다 끌고 있을 텐데 그때 이준석의 급을 얘기 안 해요. 이준석이 어그로 끄는 건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재기발랄한 거고 도발을 막 열심히 아주 당대표로서 정말 참신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이준석을 비판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르죠. 어디 자기 이름 한번 알려보려고 우리 준석 형한테 비벼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삼중이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의 본질은 뭐냐 자기는 선거 3번 다 떨어진 주제에 7선 실전 7승을 한 이해찬 대표님한테 조롱을 하길래 기가 차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7전 7승과 영승 그 영승 3패죠. 3전 0승 3패를 한 그 사람이 애초에 급을 나눌 거면 그렇게 급을 나누던가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급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펜코의 자아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준석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악재가 터진 상황에 이야 여기에 뻐깍까지 붙었습니다. 여기에 뻐깍까지 묻어가지고 이준석도 나와 같은 의견이다. 한마디로 최근에 수익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뻐깍가 수익 정지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준석을 묻혀요. 야 이거 이준석도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나만 수익 정지야 이거. 이러면서 자기가 막 되게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뻐깍가 어떤 그 끔찍한 영상들을 올렸었는지 뭐 실제로 스트리머 닉네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트리머 모녀가 어떤 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남들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도 갑자기 이준석 뻐깍가 이준석 씨를 또 이렇게 자기랑 같은 얘기를 했다고 묶어버리는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좋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맛백이고요. 여기서 이준석이란 사람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즘 뭐 남천동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어마어마하게 예리하게 이준석 그리고 펜콜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그 또 유튜브에 그 신인규 변호사가 핵심 질문을 남겼길래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말장난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 김건희 공천개입 사건은 신인규 변호사가 계속 말하듯이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 혐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준석은 비선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건희 씨랑 무슨 관계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한 거는 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이었냐 본인 입으로 똑바로 말을 해라 다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랑 원팀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을 많이 도왔다. 언제? 이준석 당대표 될 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당대표 경선 당시에 이준석 씨랑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냐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태균은 누구인가 요 핵심 기사가 나왔었죠. 여기서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김영선, 함성득 이들과 명태균이 가깝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방금 얘기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죠. 나랑은 명태균은 특별한 친분이 없다. 근데 이준석이 국힘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당시 명태균이 붙어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함성득 씨는 이런 말 하죠. 김종인은 명태균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걸 꺼려했다. 그리고 본인도 명태균 씨를 이준석한테 소개받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모르세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부부가 들어가기 전에 아크로비스타를 가끔 들렸다면서 김건희 씨랑도 자주 소통하고 스피커폰으로 허세도 부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동네방네 떠들어놨던 게 한둘도 아니라 그러고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데도 이렇게 떡하니 사진이 올라오는데 물론 또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특유의 말장난이 있죠. 어떤 식으로 말장난을 하냐. 이런 사진을 보면 꼭 자기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동훈 대표도 있죠. 물론 정치라는 게 동일 잣대. 이걸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사례는 이러한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냐. 라는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여든 야든. 아니 저도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 잣대 동일 검증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나한테 10 정도 잣대를 들이댔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10 정도 잣대를 들이대야지 왜 A는 이렇고 B는 저렇고 C는 저렇고 왜 이렇게 다르게 잣대를 들이대냐.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린 걸 보자고요. 아니 심지어 이것도 페북 차단 풀어달라고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풀질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올라온 걸 제가 봐야 돼요. 그때 대선 때 실시간으로 이준석 씨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때그때 즉각 반박하고 막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무슨 프리메이슨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합니다. 전형적으로 이준석 씨 본질 흐리기예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여론 흘러가는 걸 유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저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본질 흐리기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저거 하는 말이냐 그냥 펜코 유저들한테 길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저들은 이걸 보면서 야 준석이 형 봐봐 전혀 굴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민주 진영에서 지금 이거 그냥 가짜뉴스만 하는 거고 이준석을 억울하게 몰아가는 거고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하라고 지금 이런 걸 옅다 던져주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번째 이준석은 김영선을 22년 5월 공천 그 공천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 제대로 내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매블쇼에서 신인규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했던 걸 제가 영상으로 따로 잘라서 올릴 정도였는데 핵심이 뭡니까? 자기가 대선과 지선을 이긴 어마어마한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나를 버린 당이 국힘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표 열심히 광팔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 그 공간위원장은 윤상현이었어 나한테 뭐 따지지 마 그 윤상현이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면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거들먹거리고 열심히 광팔고 다니던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게임에선 트롤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에서 뭔가 있어 보이고 자꾸 그 학벌발로 밀어붙이고 엄플로 그냥 밀어붙이고 언론이 그냥 막 보도해주고 몇몇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좋다고 막 옹호하고 하니까 마치 뭐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태까지 저런 짓을 해왔는데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에서 칼 수도 없습니다. 저렇게 키워줍니까? 아 딱 하나 있죠.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막 요리조리 비판하면 비난을 해버리면 그럼 언론이 좋다고 띄워주죠. 차세대 기대주라고 그런 거 잘못 물고 들어가면 그게 독을 물고 품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답답하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인재들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안 다룰까? 이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민주 진영에는 이런 센스 있고 발랄하고 예리하고 이런 청년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렇게 정석 태클을 밟으면서 기본기를 쌓아가는 청년들을 언론이 주목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걸까?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국힘당에서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나오는데 왜 민주당에는 안 되냐? 이게 제가 단순히 민주당 청년들이 다 능력자고 민주당 청년들 다 대단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2배, 3배, 10배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게임으로 치면 트롤러라고 왜 말씀드리냐? 제가 계속 비유하잖아요. 게임에서도 이기기 전부터 키보드 두들기면서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게임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어요. 오직 자신의 영달. 나에 대한 평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 게임에서 잘 풀린다 싶으면 이건 다 내덕이고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요 놈이 문제야 저거. 이번에도 어설프게 윤상영 공관위원장 책임으로 몰려고 딱 좌표 찍었다가 바로 반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그렇게 광을 팔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광을 팔더니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또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명태균 영향력 하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을 공천을 해준 게 누구냐? 당대표로서 공천장 직인 찍은 사람 누구냐? 이준석 본인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하라면서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또 도망가면 끝까지 모를 거다. 아니 이준석이라는 사람 여태까지 맨날 보세요. 나는 토론의 신이다. 나는 하버드에서 토론을 배웠고 실제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왔고 그 토론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또 본인의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면서 막 자랑을 해왔잖아요. 근데 하버드에서 도대체 무슨 토론 진짜 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 약점 건드려서 후벼 파가지고 막 당황하게 만들고 상대방 그로기 상태 만든 다음에 내가 반사이 누려갖고 언론에 따옴표 딸 거 찾고 요즘 시기에는 막 쇼츠 나올 법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위 영상 각 뽑아내고 이게 토론의 기술입니까? 아 물론 기술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상대방 당황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애초에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도 토론에 막 30몇 가지 기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다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원래 토론의 본 목적이 뭡니까?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을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토론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상대방을 막 인신공격하고 조롱하고 약점 후벼 파가지고 막 당황하게 만들고 거기서 또 잠깐 멘붕에 빠진 그 상태를 갖다가 엎어져 있을 때 그냥 막 후드려 패는 게 그게 토론입니까? 근데 그걸 여태까지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해왔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하버드에서 그런 걸 가르칩니까? 상대방 조롱하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는 토론의 신이라고 하는데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 그래 황희두는 뭐 모른다 모른다고 한 것도 웃기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 손으로 뻔히 차단을 박았는데 아무튼 그래 모른다. 펜코의 희망대로 황희두는 모른다라고 치면 신인규 변호사 지금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토론의 신이라며요 근데 왜 본인은 항상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다니냐 이거예요 이준석이란 사람이 자기보다 체급 높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는 야 저렇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한테도 쫄지 않고 이준석이 간다 라고 띄워주면서 정작 신인규 변호사나 저나 아니면 남천동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면 야 저것들 봐라 준석이 형 부러우니까 열등감 가지고 지금 괜히 막 말꼬리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못 본 척 하려 그래요 준석이 형이 대답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그래서 도망가 봐라 이거예요 그럼 또 끝까지 묻겠다 이겁니다 심지어 그냥 평론가 마삼중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엄연히 배지도 달았고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저런 졸렬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게 또 좋다고 계속 응원하는 것도 참 저는 기가 막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대답할 때까지 묻는다고 하니까 저도 이 대답 언제까지 안 하고 도망치는지 계속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 비례 1번 이거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김영선 측이 먼저 제안한 거냐 개혁신당이 먼저 제안한 거냐 이거 똑바로 대답하란 거고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김영선과의 만남을 가졌고 비례 1번 제시한 김영선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준석 의원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의의 조언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건 양측 간에 비례 3번으로 협의 또는 타결이 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종은 위원장이 그건 내가 막았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러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 안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다가오는 그런 국감 과정이라든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이거는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이준석의 설명을 듣고 싶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상한 얄팍한 말장난 하면서 무슨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말장난에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지도 않고요 결국엔 비례대표 3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됐는지 어떤 점에서 선의의 조언 타령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라라고 마찬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 눈에는 김민석 의원도 급이 안 맞는다고 얘기할 건가요? 애초에 저는 그런 급 타령하는 것도 솔직히 웃겨요 정치인이 5선이고 7선이고 몇 선이고를 떠나서 그 선수 가지고 그렇게 거듭먹거리고 하는 시대가 예전에도 그게 말이 안 됐던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는 이 시대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김민석이라는 수석 최고위원의 이 질문도 펜코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이 준석이 형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뭐야 급이 안 맞지 우리 형은 대표인데 요런 식으로 우리 형은 대표 출신이잖아 요런 식으로 해줄 건가요? 그래 놓고 대선 후보가 같은 논리대로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대선 후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한테 가서 어그로 끌 땐 또 그렇게 잘한다고 아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판을 했는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저도 계속 김태효 1차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매국노 밀정이라는 비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잔당은 정계 은퇴가 맞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세 가지 책을 올렸더라고요 김현철의 일본이 온다 이거는 이제 국제정치 경제 흐름 위에서 우리의 국가 전략을 볼 수가 있고 조지 캐난의 미국 외교 50년 이건 미국의 외교사 위에서 우리의 국가 전략을 보게 한다 그리고 김대중 육성 회고록 저도 지금은 이제 이 김대중 육성 회고록 책만 있는데 앞에 두 가지 책도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제정세 지금 한반도 위기는 어마어마해진 상황이고 특히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그 국제정세 전반적인 정세를 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하고 외교 안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아주 조밀조밀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그 유명한 강의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국민이 외교를 알아야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외교관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청년들한테도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내부의 오류와도 치열하게 싸워라 김대중 대통령을 막 저쪽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강성으로 몰아갔지만 실제로는 내부 운동권에서의 그런 극단적인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게 오르니까 이 방향으로 무조건 치고 가 이게 김대중 정신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소위 서문 상연으로 알려져 있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비게 되면은 안된다는 겁니다 너무 서생적 문제의식에만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판만 하다가 아예 외로 쫓겨난 정당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상인적 현실감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인간의 욕망 이익에만 또 완전히 빠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민주당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진보라고 분류가 되겠지만 사실 민주당 노선이 진보 딱 진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자리매김을 할 수 없게끔 과거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반공자유주의 타령하면서 최다운 간첩으로 몰고 이런 빨갱이로 몰고 이런 끔찍한 역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잡지 못하니까 한국 민주당이 진보당으로 분류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 미스매치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다양한 당이 나오고 특히 민주당이 온건한 제대로 된 한국의 저 자칭 이상한 보수세력들 말고 제대로 된 보수세력 그리고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는 한데 어우른 정당이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김태효에 대한 비판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데 침략자 외놈의 후예가 아니면 매국놈 일정이다 굉장히 센 비판이거든요 지금 김태효라는 사람을 저 안보실 1차장으로 계속 냅두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쿠데타적 계엄 음모의 실무 핵심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김태효 이 두 명을 콕 집은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했을지언정 동조하진 않았을 거다 한마디로 평화적인 장기 공존을 하고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기겠다는 게 여태까지의 역사적 공감대인데 이걸 갑자기 너무 다 건너뛰고 두 개 국가론으로 갑자기 건너뛸 필요는 없다 물론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속도, 방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지금 부러지는 정답이 있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김민석 의원의 생각인 것이고 저도 갑자기 두 개 국가론을 건너뛰면서 여태까지 민주 진영에서 쭉 쌓아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엎자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도 있었고 해서 김민석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엔 지금 국회 의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후로 조국혁신당에서의 그런 해명도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김민석 의원이 비판을 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그 경쟁이 생기다 보면 반드시 또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특정한 유튜브 채널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분열의 양상을 계속 키워가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쨌든 다른 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반윤으로 가겠지만 이 안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런 목소리는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연대가 가능한 세력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세력이 있다고 봤을 때 어설픈 제3세력론 이거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인정 안 하고 당 내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 욕만 하던 그런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망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가지고 무슨 막 새로운 민주 어쩌고 막 이상한 얘기들 막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또 윤석열 편들다가 양상 갔다가 이러지 말고 이낙연 잔당들은 정계 은퇴가 맞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주 세게 비판을 했죠 굉장히 센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최근에 어제 영상으로도 제가 전했지만 서울의 봄 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서울의 봄 사법은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계엄 얘기가 왜 나오냐 도대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이 왜 계엄 얘기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반국가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갑자기 끌고 나오고 지금 실제로 직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 엄청난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됐고 특정 세력들이 지금 군 사적 모임을 실시하고 군기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근데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특히 저들은 계엄 관련한 사람들 전부 다 무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팩트는 뭐냐 유죄 판결 나거나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판 진행 중이에요 무죄로 끝났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 4법을 지금 이번 이 시기에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계엄 선포할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국회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히 그 계엄법 13조를 김민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죠 현행범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이 발생하면 그 의원들 중에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막 털듯이 현행범을 그냥 만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목은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면 그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정병주, 김호랑, 정선엽 특히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의인들을 구제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이게 앞서 보여드린 그 서울의 봄 4법 관련한 핵심 내용입니다 요 내용만 보더라도 왜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이 계엄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는지 특히나 지금 더더욱 윤석열 정부는 자기네들이 떠들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권을 쓰기도 되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같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여태까지 양두구욕을 하면서 얍삽하고 졸렬한 짓을 저질러온 이준석 의원이 여기까지는 여차저차 잘 살아남았죠 근데 지금 이 김건희 국정농단 신인규 변호사 표현되면 국정농락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요 심각하고 정말 문제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건 대답 안 하고 아까 보셨듯이 무슨 프리메이슨 타령관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물었고 이준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인규 변호사도 공개적으로 계속 묻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야 모른 척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뉴스토마토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앞으로 터질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남천동에서 최근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작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에 가까운 짓을 하면서 그 어떤 인테리어 얘기가 그래서 탁 연결되는 거 창석이 형님 얘기 보고 기가 막혔는데 요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 남천동 이번 금요일 편을 한번 쭉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사방에서 이런 그 향하는 시선 지금 이준석 의원에게 가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 굉장히 조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막 글을 막 계속 쓰는 거 보면 근데 정작 물어보는 건 대답 안 하고 자꾸 회피하는데 이준석 의원 특유의 그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위기까지 간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저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런 방식의 정치를 참신하다 무슨 세련됐다 그래도 좀 젊은 정치다라고 해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그럼 틀린 거가 되니까 이준석이 죽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가 참신한 건지도 모르겠고 결국 이준석이란 사람의 목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시 국힘으로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으로 국힘 박살냈다 그러면 마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될 것 같으니까 또 잔뜩 쫄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명태균이란 사람이 이준석 당대표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라면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제대로 대답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요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히동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